슈베르트의 겨울라그네 연주 안녕하세요. 슈베르트의 겨울라그네 연주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. 무려 24곡이나 되는 이 곡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정말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시는 두 분 덕에 정말 그 음악에 빠져서 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겨울라그네 연주를 많이 봤지만 이번 연주는 정말 더 특별하게 감동과 그런 여운을 많이 주는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. 두 분 정말 앞으로도 연주 많이 기대되고요.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 많은 활동 공원할게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